안녕하세요. 레벨 1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Node.js의 파일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파일을 읽고 써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서버, JS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인덱스 HTML 파일을 읽어오고, 로그 파일을 서버에 기록해나가는 서버를 만들어볼게요. 파일 시스템 FS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응답 메시지를 수정해볼게요. 파일을 읽는 메소드는 readFile, readFileSync가 있습니다. 이렇게 readFileSync 메소드로 인덱스 HTML 파일의 내용을 읽어옵니다. 이제 로그 파일 생성 문장을 코딩할게요. appendFile, appendFileSync 메소드는 파일 끝부분에 계속 기록하는 메소드예요. 데이트 메소드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문자열로 가져오는 메소드예요. 이렇게 접속 기록을 현줄 기록하는 메소드를 추가했어요. appendFile 대신 writeFile 메소드를 이용하면 파일 내용이 누적되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전 내용은 없어지고 새로운 내용이 기록됩니다. 인덱스 HTML 파일을 불러오기로 코딩되어 있으니 인덱스 HTML 파일을 만들어줘야겠죠. HTML이라 입력하면 자동 완성할 수 있는 목록이 나와요. HTML로를 선택하면 HTML5 형태의 기본 구조가 자동 완성됩니다. 바디 태그 안에 내용을 입력해주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여러 서버에 접속해 테스트해 볼게요. 로컬호스트 또는 127.0.0.1 주소에 접속하면 인덱스 HTML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로그 파일을 확인해 볼까요? 한 번 접속할 때마다 두 번씩 기록됩니다. 접속을 하면 접속한 주소창에 입력한 패스 외에 페비콘 라이코 패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노드.js의 파일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파일을 읽고 써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